네, 오늘도 여러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에는 이 샤오펑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베스트바이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소매업체들이 또 어떻게 실적 내놓은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전 세계적으로는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제주업 PMI, 서비스업 PMI, 그리고 합성 PMI 예비치가 모두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미국의 10월 마켓 제주업 같은 경우에는 58.4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PMI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유럽 쪽에서도 PMI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11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10월에 EU 종합 PMI 지표는 54.3으로 집계되면서 반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 제약과 코로나 우려가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럽과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PMI 지표 잘 확인을 해보시고, 또 각 기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신규 상장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인즈랩이 오늘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은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으로 공목과 희망밴드인 최상단인 3만 원대에서 오늘 상장을 하게 되는데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봤습니다. 마인즈로 Corinthians